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열린 공감에서 김만배 녹취록을 폭로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YTN에서는 이 방송을 왜 예고만 하고 안 했는지 해명 요구가 커지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김희겸 의원의 수사 요구는 댓글이 4천개 넘게 달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도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앞장섰습니다. 응답하라 윤석열 응답하라 국민의힘. 그동안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왜 김만배 카드에는 잠잠한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윤석열 측의 압박 때문인지 분명하게 해명하라며 YTN 보도불방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의 약점 잡혔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신속하게 열리라고 있는데 잘할 땐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위기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보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토론이나 인터뷰 어떻게든 회피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일부 언론에선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죠. 정말 기가 찰 따름인데요. 이에 대해서 옳은 소리 김성애 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를 방구석 여포에 비유하며 아주 뼈를 때렸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외운 거 그 이상은 어떤 자리도 만들려 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 속셈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애초에 토론을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도 정말 가관이죠. 호남에서 20대 남성이 정치개혁을 선도한다며 연휴 기간 동안에 부모 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하며 정치개혁의 불씨가 부모 세대로 옮겨 붙길 기대한다고요? 저게 할 말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난다기보단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니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편지를 호남에 보내는 쇼를 하더니 그걸 하면 뭐합니까? 저렇게 무능한 대표가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해 다 말아먹고 있는데 말이죠. 게임도 저런 식으로 하면 곧바로 리포트당하고 쫓겨나는 마당에 현실 정치를 어쩜 저렇게 합니까? 당장 이준석의 언어를 보더라도 호남인들이 그동안 감내해온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오직 숫자 통계로만 사람을 대하는 마이너스 3선 정치인 지망생 즉 마삼중이 무슨 염치로 재갈량 코스프레 정치개혁 타령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니 안철수 후보한테도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최근 정의당에 친륜 스피커 묻히며 내부를 발칵 뒤집은 진중권씨가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 저렇게 갈라치기 빼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이준석 대표를 보며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 123만 4560원을 후원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세대포 이론 갈라치기 지역감정도 자기 멋대로 있자하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막말하고 본인 선거는 전패해놓고 재갈량 코스프레하면서 선거 전승한 이해찬 대표를 비아냥대고 하다하다 이젠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까지 찾아와서 한심한 어그로를 끌었죠. 저런 마삼중다운 행동으로 국민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절대 청년정치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재명 후보의 세대포용론에 기대를 걸며 123만 4560원을 후원한 거고요. 분열이 아닌 통합,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할 후보, 무치기만 SNS 한 줄 공약이 아니라 무려 96%의 공약 이행률을 통해 믿음을 전한 후보, 그런 이재명이기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이 후원금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기에 구독자들과 함께 마음을 전한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을 하며 힘을 보탤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도 댓글로 고정해두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남은 연휴 기간 다들 푹 쉬시고 저는 그 기간 동안 공약과 메시지, 일정 등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